안녕하세요 다육의 꿀그림 입니다 언박싱을 할 건데요 여기 택배 보면은 절대로 던지지 마세요 뒤집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거는 유튜브에 다둥이 다둥이 다육 채널 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밴드도 같이 운영을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주문을 한 다육이 들이 왔어요 다둥이 채널 그 밴드에서 세트 판매로 묶음 판매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묶음에 뭐뭐가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 보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잡은게 서비스를 하나 주신 거구요 그 다음에 이름표가 다 적혀 있어서 풀릴 때 편하기는 해요 방울복랑금 하고 원종 방울복랑금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언박싱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다육이는 입장이 상하거나 목대 이런게 부러질까봐 항상 좀 폭신한 걸로 휴지로 휴지를 많이 이용을 하죠 휴지로 항상 돌돌돌 그것도 조금도 아닌 많이 감아 줘야 택배 과정에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말아서 포장을 한답니다 포장하는 거에 비하면 푸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다 나온 것 같구요 제일 먼저 풀어보는게 카시오스 적금이구요 카시오스 적금은 끝에 입장이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카시오스 적금이 저희집에 있는 도테랑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울복랑금 하고 원종 방울복랑금 인데요 이거는 종이컵에 이렇게 쌓여서 왔는데요 이거는 커팅 된 거네요 원종 방울복랑금 인데 커팅 되어서 온 거구요 이거는 원종 방울복랑금보다는 끝부분이 더 싱싱해하네요 이거는 원종 방울복랑금보다는 끝부분이 더 싱싱해하네요 이거는 컵을 십자로 뚫어 가지고 꽂아서 말리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어주는 방향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모노금 인데요 이두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는 얼굴이 되게 크고 하나에 금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두 짜리 경화금이 왔구요 이번에 풀어 볼 거는 나울 인데요 나울은 아직 물은 많이는 들지는 않았지만 귀엽게 끝에 전부 다 핑크색으로 쩜쩜쩜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귀엽구요 얼굴도 되게 많고 위쪽으로 자구도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분갈이 해서 물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얼굴이 많고 자구도 많아서 물들면 참 예쁠 것 같네요 다둥이 다육 채널에서 밴드에서 주문한 다육이를 다 언박싱을 했구요 모노금, 오렌지 모노, 카시오스, 적금, 원종 방울복란금, 방울복란금, 나울 이렇게 다 언박싱을 했어요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키워 보구요 이 방울복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뿌리가 조금 나온 다음에 심어 주는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에 다 말른 다음에 심어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뿌리가 살짝 나온 다음에 심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종 방울복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끝에 말랐어요 적심한지 며칠 된 것 같구요 이렇게 끝에 핑크색이 있는 예쁜 걸로 왔지요 모노금도 큰 얼굴에 금이 들어가 있구요 얼굴이 꽤 크죠 이거는 카시오스 적금 이것도 집에 없는 건데 한번 예쁘게 키워 보구요 끝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쪽으로 입장이 오므려 들어 있는게 귀엽네요 오렌지 먼누도 끝에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얀 백분이 뽀얗게 있어서 아주 예쁜게 왔어요 집에 있는 먼누하고 오늘 온 오렌지 먼누하고 살짝 비교를 해 보면요 이 먼누도 그때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와서 분갈이 한 건데요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지금 온 오렌지 먼누는 물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보면은 입장이 약간 두껍고 약간 얕고 조금 넓고 이거 차이구요 오렌지 먼누에는 입장에 보면은 약간 하얀색으로 문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핑크 샴페인처럼 문양이 조금 올라와 있구요 먼누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그 하얀색 문양이 없어요 먼누하고 오렌지 먼누하고 이렇게 대부분 다 같은 원종에서 교배를 교배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따로 놓고 보면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오렌지 먼누가 입장에 더 얇은 거 아니 두꺼운 거 같아요 먼누가 조금 더 얇은 듯 해요 뭐 아직 그 한 달이 넘은 거 같은데요 짱짱해요 뿌리가 잘 내린 거 같구요 모노금은 똑같아요 새로 온 거는 이두짜리고 집에 있는 거는 얼굴 하나인데요 얼굴 하나에 금이 들어가 있고 온 거에도 큰 얼굴에 금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집에 있는 도테랑인데 도테랑도 끝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또 비슷한 거 같아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는데요 물론 끝에 입장들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원종에다가 교배를 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따라 놓고 보면은 어? 이게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확실한 차이를 느끼지요 참여해주실 수 있는 건 여기 왔습니다 칠페이지요 이제 누가 붙임져요 외국인은 읽어먹는거의 기본 activism 시작 나의체적인 Kaf 요리 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